진짜 맛있어? 뭐가 궁금해? 고구마를 먹어봐 얘가 의심이 많아서 맛있어!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었어 어떡해 고구마 사러 와야되겠네 고구마 먹어요 하나 더 주셔 감사합니다 자라는 거 카드예요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장보러 올게요 안돼 이리와 네 네 옳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옳지 응 너무 당연하게 병원 갔다 왔어 병원 갔다 왔어 오우 네 웃기는 애야 진짜 아 지금 혹시 점점이 얘 놀랬어 놀랬어 이리와 도구야 고구마 후키 토크 태형아진 놀랬어 삼촌이 그래가지고 호피백산이네 후키 어머나 이제 괜찮아? 좀 진정됐어? 오늘 잘 먹어요 오늘 잘 먹어. 컨디션 좋아. 오래간만에 마셔두고 마실 거예요. 한 번. 어제는 한 번. 이 정도 먹었으면 한 번 쓰담쓰담 한 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. 근데 여기서 그때 정정하게 한 번 하고. 네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진짜 웃겨. 다시 한 번 시도. 웨이브 타요. 야. 너 이 정도 먹었으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. 야. 허락하더라. 이게 최선이야. 최초 최초. 야. 쳐다봐. 누가 만졌어? 아니. 누가 만졌어. 하지 마라. 내일 또 오전에 오세요. 아이고. 다 먹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로다. 가자. 안녕. 아쉬워. 나 어떤 기억이 있어. 그렇지 너. 지금. 웃겨. 정말. 웃겨. 마상에 붙뻔했어. 안녕히 가세요. 가자. 고크 안 돼.